아 저 안으로 들어가면 있네 요거 요거 바게티 오 바게트빵 있네 빵 말고 밥 오 뭐야? 맛있겠는데? 다리를 때려 죽이시더라구요 저희 때문에 또 쪼까주셨어 팔이 빼고 테이블 회전 바게티 솔직히 말해 힘들면 얘기해 빨리 얘기해 그 덱스는 빵을 먹을게요 앉아 앉아 빵에 왜 거미줄이 있지? 메뉴 메뉴 여기 메뉴 없는데? 너 빵 먹어 라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거 어떻게 담아야 돼? 내가 담으면 돼요? 접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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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셀프로 이렇게 담아서 아 부패 스타일이네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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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되게 밝다 일단 요거는 탈 날리 없거든 잠깐만 요걸로 일단 맛있겠는데? 소리가 다른데? 맛있겠는데? 소리가 다른데? 이야 저 바게뜨가 진짜 진짜 맛있어 바게뜨 겉바속촉 완전 바게뜨 되게 부드러운데? 바게뜨 되게 부드러운데? 나쁘지 않네 바게뜨 이거 말고 저거 궁어 숲 형님 피스 한 번 쓰시죠 고추전 김치 오오오오오오 김치가 저었어 야 이거 이거 못 먹어 야 이거 먹으면 뒤져 이거 이거 지금 상했어 냄새나 맡아 볼게 숲 숲 숲 숲 숲 숲 양보다 숲 티나 맡아줄게 뭔데 저거? 저거 뭐야 소시지야? 튀김? 이 튀김들이 약간 한국 튀김 같더라고 와 김치가 발효가 잘 됐어 나 바게트에 김치 올려먹을까? 바게트에 김치요? 김치바게? 약간은 시원치 너무 좋아 완전 무근히 김치에 바게트 김치바게? 베리 딜리셔스 저게도 그 식인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김치를 빵에 김치를 먹는다고 의외로 맛있어요 왜냐면 바게트 자체가 별맛이 안나잖아 바게트 자체가 밥 같잖아 그냥 길초로 먹는거 저거 맛있어 진짜로? 이렇게 김새 어때요? 생선 인사같은 냄새 무려 마다가스카르라멘 너무 좋아 국수 잔치국수 맞아요 맞아요 술맛이 나요 술맛이 나 야 이거 맛있다 국수 이거 먹어봐 맛있다 이게 생선이 맛있네 맛있지? 맛있다 뭐라 그래야 되지? 약간 설렁탕에 고수를 넣으면 맛있네 그렇지 국물을 잘하나보다 마다가스카르를 고수만 먹을 줄 알면 국수는 한국사람들은 다 먹을 수 있고 맛있는거 국수 무슨 생선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우 잘 먹어 두 분은 이거 맛나야 돼? 어우 잘 먹어 난리왔어 동그란땡 맛있는 거 같은데? 동그란땡 아프리카에 한식이 있을 줄이야 아니야 한식이 한식 인도말로 맛있다 보였지 샨띠 아니에요?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? 샨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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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히려 조미료가 좀 더 많이 빠진 한국 음식? 아프리카라 그래가지고 저는 뭐 되게 다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좀 너무 한식에 바빠와서 놀랬어요 네 샨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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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샨띠